두 번째 단어는 치즐. 똑같이 쯔 자가 들어가는데 이번엔 치 자가 되죠. 그래서 기질 그렇죠? 기질에서 무엇까지 나와요? 성격이라고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나타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어떤 동작이나 자세로 해서 표현해낸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기질 자질을 나타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예문으로 만나볼게요. 예문 보면요. 쥐가 쥐 단당. 단장 돼 있네요. 이 극단의 단장은 응. 시 뭐래요? 자 쥐요 뭘 가진 자 링시오 칠즐 하면 링시오가 바로 뭐예요? 리더 그렇죠? 그래서 링시오 칠즐 하면요. 리더의 자질이라고 하면 됩니다. 지도자적 자질 리더의 자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기질이라고 해석해도 문제 없고요. 그래서 링시오 칠즈도 여러분 이거 듣기에서 그대로 등장했던 단어기 때문에 같이 외워두세요. 따로 여기에 빼서 같이 해서 응용표에 넣어서 추가해서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뭘 가졌다 자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것을 가지다 할 때 일주일 이후랑 굉장히 많이 어울려 쓰이죠. 그래서 리더의 기질을 예 가춘 그렇죠. 가춘 어다 링더 지도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그럼 하나만 더 팁 찍고 넘어가면요. 단장은 당연히 사람이겠죠. 쥐 들어갔어요. 이거 우리 독해 일부 육급 독해 일부분에 쥐 주제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뭐 뭐이다라는 판단 동사로 쓰였을 때 주어는 목적이다 동격이 해야 되겠죠. 사람이니까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났어요. 링더의 주요 지도자 사람 맞죠 문제 없죠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독해 일부분에선. 자 그러면 시즌이 나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시선으로 그렇죠 맞게 쓰였는지 동격이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면 독해 일부분도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시험에 나왔던 표현들 어떤 것들 나왔는지 같이 볼까요 웬 런 치이라면 작가적 기질을 마찬가지 가지고 있다면 뭐 쓰면 되겠어요 쥐 요랑 같이 해서 어울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찡현 치이로 되어 있어요 정신적 기품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독해 이 부분에 빈칸으로 치이로 채원을 하고 나왔었기 때문에 찡현 치이로 해서 같이 익혀두면 좀 더 수월하게 답 선택할 수 있겠죠. 디 시안 하면 여기선 동목 구조를 쓰인 거죠 디 시안이 바로 뭐예요 쥐 디더 뼈 시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질 자질을 염호한대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구현하다 채원하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죠. 마찬가지 싹 다 시험에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꼭 숙제하세요. 자 그다음 단어 만나볼게요 이 쥐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기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쥐 말 그대로 뜻이 뭐예요 명사로 의지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예문으로 바로 만나볼까요 타 그는요 쥐 런 나왔죠 그 뒤에 뭐 등장했어요 딴 해서 앞뒤 관련사의 혼합구가 나온다 항상 확인하면서 익혀두셔야 돼요. 관련사 혼합구가 익혀지면 독해 삼 부분 사 부분의 긴 지문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여러분 정말 쉽게 문장을 정확하게 빠르게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사 혼합구 꼭 익혀두세요. 자 쥐 런 따는 비록 뭐뭐이지만 하지만이란 표현인 거죠 타 그는 뭐하대요 칸츌라에 보기에는 뭐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여기에 쥐 런이 없어도 칸츌라에만 있어도 보기에는 뭐뭐하다 그럼 뒷문장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사실은 좀 그렇지 않다 해서 전환 자체랑 굉장히 많이 홍대에 쓰인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지요. 자 보기는 뭐예요. 헌 런 런 하대요. 굉장히 연약해 보이죠. 하지만 이즈 의지가 뭐하대요 헌 진딩 여러분 이 진딩 무슨 뜻이에요 확고하다 확고 부동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본 배합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즈 진딩 의지가 확고하다. 하지만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대요. 자 예문으로 익혔죠. 바로 응용 표현 들어갑니다. 자 진딩은 확고 부동한 거예요. 하나를 정했으면 다른 걸 바꾸지 않아야겠죠. 굉장히 확고 부동하다 확고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강하다란 표현에서 동요의 표현으로 또 뭘 쓸 수 있다. 찐장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찐장도 이 질 이 표현도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옆으로 먼저 넘어올게요. 여러분 멀리에 이 질에서 독해 이 부분에 멀리에 채워느라고도 나왔었고요. 이 질 채워느라고도 나왔었어요. 기본 짝꿍 어휘예요. 그래서 의지를 그렇죠. 단련하다 연마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요. 이 질 보러 하면 그렇죠. 명사랑 형용사돼 있으니까 주술구의 구조가 되겠죠. 의지가 박약하다 해서 의지가 약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 질 보러 마찬가지로 딱딱해요. 여러분 기본 짝꿍어입니다. 같이 외워두세요. 밑에 제가 한번 다시 써놨어요. 이 질 의지가 뭐하다 찐딩 보이 이 찐딩 뒤에 보이 같이 홍에서 많이 쓰입니다. 확고부동하다 매고 확고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질와 자주 어울리는 표현을 같이 익혀두시고요. 물론 또 알리엔 단련하다 해도 되지만요. 멀리엔이란 표현으로 독해 이 부분에 답으로 많이 선택이 됐었기 때문에 꼭 같이 숙지해 두세요. 자 그다음 따라 넘어가 볼게요. 자 찌즈되어 있습니다. 찌즐 뭐할까요. 굉장히 슬기롭다 지혜롭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 찌즐 하면요. 인물을 한 명 떠올려 볼까요. 그렇죠. 바로 쭉 월량입니다. 제갈량. 우리 육급에서 독해 사부분의 지문에 여러 번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물론 일부분에도 여러 번 등장했었어요. 자 제갈량 하면 우리가 뭐 삼국지나 삼국연의를 통해서. 자 제갈량은 어떤 사람 굉장히 기지가 넘치는 사람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단어랑 같이 그 연상작용으로 기억을 해두면 오래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타한 지를 그는 굉장히 기지가 넘치죠. 슬기롭죠. 지혜롭죠. 지혜롭죠. 이렇게요. 자 그럼 바로 예문으로 같이 만나볼게요. 자 나그 미술래요. 그 비서가요. 바 뭐했대요. 지쇼 돼요. 있죠. 지쇼하면 굉장히 난처한 곤란하다 에서 난처한이라고 보면 돼요. 그 난처한 일이요. 곤란한 일. 난처한 일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지금 밑에 해석 나와 있는 대로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바. 바에이 자 이 난처한 일을요. 이 골치 아픈 일을요. 투리 자 처리를 했대요. 처리한 게 어때야 돼요. 십은 찌질 굉장히 슬기롭게 처리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요. 이 찌질가 듣기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타흔 찌질 아니면 뭐 동물도 마찬가지 우리 우화도 많이 등장하니까 뭐 양 양이요. 흔 찌질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찌질가 듣기에서 답이 선택되려면 뭐 해야 돼요. 굉장히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질을 발휘해서 그 상황을 굉장히 그렇죠 잘 해결한 거죠. 그럴 때 바로 타흔 찌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도 자주 올려 쓰일까요. 첫 번째 보면요 찌질 꼬라는 데 있어요. 그 기지가 뭐하되요. 일반 사람들을 뛰어넘죠. 그렇죠. 여기서 매우 뛰어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지가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까 쭈걸량이란 인물 얘기했죠. 제갈량. 제갈량이 바로 뭐 한 사람이에요. 찌질 꼬라는 한 사람이죠. 자 밑으로 가볼까요 찌질 용감해서 나열구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기지가 넘치고 용감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총민 찌질하대요. 총맹 총맹은 말 그대로 똑똑하다죠. 총명하다죠. 해서 총명하고 슬기롭다. 뭐 기지가 넘치다. 영민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무방하겠네요. 자 이제 그 Details 우측을 찍고 있을 때 조금 더 볼까요. 자 이제 그 전체로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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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